과학선생님이 만든 자연사박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에 역사영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이 있습니다. 쓴칸버리아 시대에 환경과 생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입니다. 디킨소니아 화석입니다. 1인기아 스피시 프로미서 화석입니다. 쓴칸버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의 상대적인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생대 환경과 생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생대의 모습입니다. 삼려충 화석이 있습니다. 완종류 대형 잠자리의 화석이 있습니다. 양수류의 화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드관견에서는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대의 환경과 생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시식물이 번성하고 다음에 해양 파충류가 있고 파충류와 공룡이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암모나이터, 공룡, 씨조새 이러한 화석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생대의 환경과 생물입니다. 신생대의 환경의 모습 그리고 속시식물 그 다음에 포유류의 번성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식물의 모습 다음에 화폐석과 공룡의 화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페이셜 공간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공룡의 화석처럼 3차원 공간의 개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사 박물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